2023년 7월 5일생인 사람의 재능 인생의 종합에너지 수치 21점 미성년기는 12점 성인기는 2점 노년기는 7점 각 시기별 만점은 12점 남성 최고 에너지 연령 1위 23세, 2위 25세, 3위 14세 남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93세, 2위 90세, 3위 66세 여성 최고 에너지 나이 1위 73세, 2위 95세, 3위 71세 여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54세, 2위 30세, 3위 21세 안정된 일상생활과 업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